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분수의 실제인데 시험에 나눈 건 분수니까? 자 분수의 정의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야 숫자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우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다 나눠지는데 우에 있는 거는 자 밑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래? 자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가 밑에 있는 숫자와 위에 있는 숫자 나눠지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나누기로도 변할 수 있고요 분자 나누기 분모 그 다음에 분자 곱하기 분모 분의 1 곱하기로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분의 2라는 숫자로 봤을 때 이거는 2 나누기 3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또 2 곱하기 3분의 1로도 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약분입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소 같은 숫자로 나누는 값에서 약수는 뭐야 나눌 수 있는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60분의 45라는 숫자가 있을 때 자 처음에 일단은 뭐부터 자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 나누기 60 45 나누기 1 자 그럼 이거 얼마 60, 45니까 1은 나누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으로 한번 했어요 3 자 3으로 나눠주니까 20 나오고요 3으로 나눠주니까 이거 얼마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줄 때는요 45와 60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숫자로 위아래를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로 또 나눌 수 있어요 5로 나눠주니까 5, 35 5로 나눠주니까 5, 4, 20 해서 4분의 3이 나오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한 번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는 3하고 여기는 5니까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 15가 되죠 얘하고 얘 곱하니까 얼마나 15가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이 숫자를 뭐로 나누면 15로 나눠주면 위아래를 4가 되고 3이 바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은 숫자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약분이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같은 숫자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덧셈 뺄셈이 있습니다 통분 이렇게 자 밑에 거를 갖춰준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성질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다 그럼 밑에 게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를 갖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밑에는 a로 하고요 위에는요 b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숫자 써볼게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밑에가 똑같으니까 3에다가 1 더하기 빼기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게 똑같으면 자 두 번째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d인데 이게 지금 뭐야 밑에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a분의 b하고 그 다음 여기는 c분의 d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 여기다가 c를 곱해주는데 밑에도 곱해주니까 우에도 똑같이 c를 곱해줍니다 c를 곱하고 c를 곱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a를 곱해주고 얘도 a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c 곱하고 c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a 곱하고 a를 곱해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해줬으니까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 밑에 거는 a, c, a, c 똑같아졌죠 a, c가 되고요 위에 거 b, c 더하기 빼기 a, 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표현식은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약분 그 다음에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뭘로 돌아가요? 원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고요 자 곱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제일 편한 방법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2 4분의 2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걸 갖다 통보를 갖다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해요? 곱해 그냥 3 곱하기 4 자 그리고 위에는요 대각선 곱해줍니다 자 1 곱하기 4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3 곱하기 2 자 따라서 12분의 4하고 여기는 6이니까 얼마 돼요? 12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자 2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약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눠주니까 얘는 6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얼마? 6분의 5가 최종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5하고 12분의 10하고 어떤 거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열 a 플러스 마이너스 b 분의 c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a는 지금 분수가 아니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뭐야? 분수죠? 자 그러면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분수가 아니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 똑같이 맞춰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a를 갖다가 뭐로 맞춰야 돼? 분수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요? 자 a에다가 밑에가 b니까 우에도 이렇게 b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a만 남겠죠?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b분의 a, b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니까 b가 같으니까 a, b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문자보다는 어떤 거 숫자가 더 빠르니까 숫자 한번 볼게요 자 2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3을 다 좋아해요 3세번 있는 거 3차 하나 얘 들으면 3이 꼭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2에 2에다가 밑에가 3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3분의 2에 주면 얘가 지금 어떤 거예요 원래 했던 것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3만 따라 쓰니까 위에도 어떻게 똑같이 3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플러스에다가 얼마 3분의 1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똑같은 숫자니까 3분의 이거는요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3분의 얼마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산하다 보면은 분명히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데 증 안되면은 계산기에 도움받아가지고 답을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런 산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자식들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몰란 마 학원 가서 물어봐 이러면 품 떨어지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산수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 곱셈입니다 그렇죠 a분의 b 곱하기 a분의 c 이건 어떻게 돼요? 곱셈은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 곱하고 위에 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걸 곱하니까 a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요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놓고 이거 하잖아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곱해줍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밑에 3 곱하기 4 2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있냐면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어차피 곱하기니까 3분의 2 곱하기 하나 쓰고 4분의 5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눠졌다가 합쳐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곱하기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돼요? 3, 4, 12 위에는 10 그래서 12분의 1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숫자 2로 나눌 수가 있네요 2, 6, 10이 2, 5, 10이니까 6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요 a, c, b, d 이렇게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a 곱하기 b분의 c는요 어떤 거? 밑에는 b가 있고요 위에 것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일 때는요 4분의 얼마? 3 곱하기 1이다 이 뜻이야 곱하기 2니까 그래서 4분의 3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분수에서 아시겠죠?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2 곱하기 10분의 2다 그럼 얼마 이거? 10분의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일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눗셈이에요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로 표현했다 이렇게 있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나누기 표현할 때 1 나누기 2는 얼마 쓸 수 있다? 2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표현이 또는 1 곱하기 2분의 1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의미거든요 그럼 저기서 보면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니까 이거는 a분의 b 곱하기 이거는요 어떻게? c분의 d분의 1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건데 분수 우에 숫자가 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2분의 1은 0.5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분의 1을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 나누기 0.5니까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분의 1 하면 이 숫자를 뒤집은 숫자는 2가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죠 뒤집은 거야 2분의 1을 뒤집었으니까 1분의 1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가 쭉 있을 때 이런 자연수를 갖다가 1로 나누면 1로 나누면요 결과는 뭐예요? 변화가 없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같아 그 대신에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분수 형태로 그래서 1을 갖다가 1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해? a분의 b 곱하기 밑에 분의 1이니까 얘를 홀랑 뒤집으면 d분의 c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d 여기는 뭐가 돼요? b,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a 대 b는 c 대 d일 때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 비례식 쓸 때 이거 많이 써요 비례식 쓸 때 몇 대면은 몇 대면이 다 이런 얘기죠 이게 비례식일 때 어떨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많이 쓰냐면 1,000원에 3개 하는 붕어빵이 있어요 1,000원에 3개 하는 붕어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붕어빵을 갖다가 붕어빵을 6개를 먹고 싶어요 그럼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3개에 1,000원이니까 6개는요 얼마? 이거 계산 못하면 사회생활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가 필요해? 2,000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2,000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비례식을 써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그러면 이 안쪽 꼴이 곱하고요 바깥쪽 길이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쪽 곱하면 b 곱하기 c가 되고요 바깥쪽은 뭐가 돼? a 곱하기 d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a 대 b는 우리가 b 분의 a로도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c 대 d는 d 분의 c로도 이렇게 표기가 가능해요 몇 대 몇은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때 뭐 그네? b 분의 a는 d 분의 c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결과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가지고 크기가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a d는 뭐랑 같다? b c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만 구하고 싶어요 a만 구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곱하기 형태 되어 있는 건데 필요 없으니까요 이거를 등호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뭘로 넘어가냐면 단호기로 넘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는 b c를 갖다가 뭐로 나눈 것 같다? d로 나눠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밑으로 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를 잘못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끌어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a d는 b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이거 등식을 기준 잡았을 때 잡았을 때 곱하기가 있어요 이게 반대쪽으로 하면 뭐야? 나누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누기라는 것은 뭡니까? 뭐 분의 1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분의 1로 표했던 나누기가 반대쪽으로 하면 곱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는 반대쪽 가면 뭘로 가요? 마이너스가 하고요 마이너스가 반대로 가면 플러스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분의 b 이거는 c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b만 남겨두려면 a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나누기니까 반대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넘기면 나누기니까 반대쪽으로 하면 뭘로 해야 돼요? 곱하기로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는 c 곱하기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 가장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4x는 20이에요 4x는 20 그럼 내가 x 값만 구해야 돼 x만 있으니까 4가 곱하기인데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주면 뭐로 가야 돼요? 나누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곱하기 얼마야 돼? 20을 하니까 4분의 20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계산 사례단 얘기죠 이런 거 간단하게 보면 그 다음에 2x 플러스 2는 10일 때 x는 또 얼마냐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x는 그럼 플러스 2가 일단 필요 없으니까 반대로 넘어가겠죠? 2x를 10에다가 반대로 하니까 플러스가 뭘로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8이에요 또 x 값 구해야 되겠죠? x는 2분의 8이니까 이때는 얼마나 돼요? 4로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눗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고관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고요 4 5는 6 7 6 8 8 9 9